네 꿈꿈,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저희 드림캐쳐도 이번 2026 묶고집 코리아를 통해서 황가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헝가리가 얼마나 멋진 곳인지도 굉장히 기대되고 특히 헝가리 팬분들을 직접 만나서 재밌게 놀 생각에 벌써 설레요 네 목꽂이는 놀이나 잔치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뜻하는 순 우리말인데요 10월 5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전시체험 이벤트는 K-food, K-drama, K-fashionism, 현지 한류 팬분들과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한국 문화 퀴즈쇼 그리고 한식 쿠킹쇼와 더불어 전통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플레이 그라운드인 조선과 같이 많은 이벤트들이 열린다고 하니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저희는 10월 6일 저녁 6시부터 열리는 꽃꽂이 콘서트에서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다양한 정보와 최신 소식들은 2024 목꽂이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와 SNS 계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하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국과 헝가리의 문화를 공유하는 특별한 시간 감사합니다 2024 목꽂이 코리아 홍가리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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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